worried 확인 태종한건 느낌으로 이렇게 이제 뭐 제가 만든 것 중에 cg로 주변을 우주로 바꿔주세요 제가 내 돈 내는 거 그런 거죠 확실하게 줌을 땡겨서 재미있게 살릴 수 없을까? 코스로 바로 가는 거야 시간은 이제 사기를 치자고 이건 팬츠 포인트야 바로 그 외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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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급으로 가는 거지 근데 1회보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멀고 혼란한 길이 될 거예요 공기가 참 좋아요 경건함 거룩함 자 지치시면 안 돼요 지치시면 안 됩니다 지치시면 안 돼요 왜 또 여기서 정체를 했어요 빠바바밤 빠밤 자 멀리 보세요 일어나 봐봐요 여기서 여기 앉아서 저 경치를 봐봐 네 아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더 할 것 같아서 좋다고요 아이고 우리 작가님 또 너무 힘들어 하시네 무리해서 올라온 스태프들에게 미안했던 한빈 바로 위 토끼바위에서 잠시 쉬기로 한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갈까요? 쉬는 동안 북한산에서의 자신을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아이고 박수 여기 작가님이 올라오셨어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잔혹할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정상인 것 같아 보이는 이제 중간쯤 아휴 아휴 보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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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상입니다 아휴 네?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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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니 진짜로 맛있어서 그래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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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오니까 경건해지네 3월의 봄 갑자기 찾아온 눈을 맞으며 어느덧 명상에 잠긴 한빈 나는 이 광활한 자연 속에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무로 돌아갑니다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nothing 그냥 솔로를 가지고 From Hollywood 아이콘이라고 아이콘인 거죠? 와... 알... 알수 오구야 DIY 저희 방금 직접 가 frames 박벌 crise arespace 쉐이 쫙 厲 깜짝 파이팅! 감사합니다 팬인데 진짜 나이는 데려치거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절들이 많이 나와요 아 저기 있네요 자 우측을 한번 찍어주세요 저쪽 우측을 한번 찍어주시면 불쌍해 뒷모습이 보입니다 고무줄다리기를 공개하기 일주일 전에도 찾았었던 궁영사 종교는 없지만 압도하는 불상을 마주하다 보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와... 이건 폭설 아니야? 3월 말에 폭설이 내린다고? 소원은 이제... 뭐 저는 사실 많은 걸 바라지 않고 소원을 이제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인 제3의 눈을 꼭 뜨게 해달라고 이 제삼의 눈이라고 사람 뇌 중심부에 이제 송가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위가 이제 열리면은 제삼의 눈을 뜨게 되는데 뭐 어? 작가님 작가님 되게 큰 소리로 웃으시네 진짜예요 뜨끈한 백숙 한 그릇 때리고 싶네요 스태프분들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백숙 한 그릇 쏘겠습니다 엠피드로서 한 덕 쏘겠습니다 이야 이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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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애플 맛으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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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웬만하면 안 먹고 이제 좀 아 기분 좋은 날이다 뭐 오늘은 마셔야지 하면 이제 또 톡톡에 좀 따로 준비해서 뭐 주네 소주 3병 먹은 거랑 이거 한 잔 한 캔 마시는 거 비슷하죠 아 오늘은 기분 좋아서 괜찮아요 촬영은 좀 맘에 들리지 않으세요? 아 뭐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불안한 거죠 걱정인 거죠 이게 재밌을까 과연 좋은 게 나올까 걱정인 거죠 고민이 많아요 으 으 으 까해 말리지 말아요 아이 또 오늘 좋은 날이니까 한찔 앤 쉬었어 앤 쉬었어 짠마실까요 으 으 으 으 으 아 옛날에는 눈에 독기가 가득했어요 18살, 19살 때는 엔매치, 윈 이런 거 할 때는 눈에 독기가 가득하고 그때 실제로 싸가지도 없었어요 취향지급도 잘 되고 데뷔 때부터 반심받고 그러니까 버리작말이 없었어요 활동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유해졌죠 너무 단단한 부러져요 눈이 많이 슬퍼졌어요 유해졌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는 게 더 편해요 인생의 목표가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제삼이 눈 뜨는 거 내 집 마련 세계 여행 이거는 허황된 꿈을 수 있겠지만 빌보드에 곡을 쓰는 사람으로서 빌보드에 한번 이름을 올려보는 것과 김지원 씨를 만나는 것 다음에 뭐 이렇게 있으면 게스트를 한번 초대해서 아이 그 부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가실까요? 제 걸로 계산할게요 제 걸로 아니 아니 우리 걸로 해요 나 이런 거 못 봐요 아니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나는 또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같이 다녀요 예 됐다 됐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별거 가지고 나 이런 거 생색내는 거 안 좋아해요 맛있게 드셨으면 되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나와서 반가워 아우 아우 귀엽게 생겼네 제가 동물 친화력이 좋아요 또 잘 있더라 잘 있어 택시기사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맛집이지 또 우리 부산에서 먹는 첫 끼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저희 장어구이 둘이 먹을 건데 기부 언니랑 소주 아저씨? 부산 오지 말고 부산 오지 말고 부산이면 음악해 뭡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낮술 한다고 회장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 무슨 너희 낮술 했냐? 아이고 아이고 정무 정무 네 자 오 아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 이거 또 소리를 담아줘야지 느낌 있네 느낌 있어 어 이거 좋아? 와 야 한번 먹어보자 와 이거 고추 와 와 맛있네 누구야? 뭐야? 누구야? 어 뭐야? 와 이래서 꼬리꼬리 하는 거구나 지금 뭐 꼬리예요? 와 라면 먹겠습니다 예 라면 와 라면 먹는 소리 한번 따자 그래 자 아이돌계의 하정우 선배님처럼 이제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무엇보다도 소주를 마셔서 좋다 너는 시를 왜 쓰냐? 작사 작곡이랑 비슷한 거 같아 왜냐면은 아 비슷해 내 기분을 그대로 시로 이렇게 녹였을 때 내 감성으로 쓴 글을 자기만의 감성으로 이해를 하잖아 그치 그게 되게 아름다운 거 같아 나는 거기에서 오는 그 쾌감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 같아 근데 나는 취미가 뭘까? 근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부러웠어 그냥 찾아야 돼 시 쓰고 글 쓰고 이런 건 되게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진짜? 취미보다 고민 같은 건 없어? 고민? 내 거를 뭔가 좀 더 뭔가 해나가야 되는데 남 걱정해 좀 약간 내 걸 좀 더 욕심을 부려야 될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비아이랑 형이랑 성향이 비슷해 그리고 나랑 바비 형이 비슷해 근데 이게 뭐 뭐의 차이냐면은 내가 봤을 땐 단언컨데 나랑 바비 형은 자기 것만 봐 그리고 형이랑 비아이는 약간 이렇게 아우르면서 아우르면서 보다 보니까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M-I-15 나도 그냥 라이브 한 번 해 아니 ASMR로 내가 소곤소곤하게 담아줄게 렛츠 고 피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어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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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지 않으셨으면 좀 크게 부를 거 같아 그럼 더 해야지 하하 자 바로 간다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농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잘한다 잘해드리니 당신이 누가 해야되나 하하 유 하하 아무야 하하 하하 나라고 향해 이 엣 그 그 띄 이 이 떠나지 않아요 골발로 가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일단 제 나이 또래분들이 많이 놓으시는 남자분들이 많이 놓으시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 유니언이 형이랑 또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니언캠입니다 엄청 소박한 거예요 뭐 연날리기를 한다든지 그냥 좀 여유로운 걸 하고 싶어서 짠 에어쇼파 그냥 한강에서 잠시 앉을 수 있는 돗자리 갔다 올게요 근데 PC방 진짜 잘 가는 사람들은 PC방 간다고 안 하잖아 PC방 다닌다? 난 진짜 일주일에 다섯 번씩 갔죠 난 그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왜요? 방에 컴퓨터에 있을 때 아쉽 아쉽 우리 넷이 같이 하시다 진한이 형 초대할게요 내가 형이 아니다 카메라에 있어서 말을 못하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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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아니다 뭘 아니야 형 방에 혼자 있고 싶다 해서 나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나 못 들어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돈가 이 PC방 추억의 장소지 이거 충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충전하고 가야 돼? 왜 이렇게 싸? 내 걸 하지 않으시나요? 내 걸 하지 않으시나요? 아 아니야 여기는 아닐 거예요 성균형 성균형 와 이거 와보세요 여러분 아니 그거보다 더 웃긴 게 남은 씨 뭐야 11시가 50일 거 보이세요? 야 이거 보세요 찬호가 이렇게 나쁜 애예요 왜 이렇게 많이 와라 남의 이름으로 회원 가입하고 와 내 이름을 쓰고 있었어? 이야 어떻게 성균형을 하냐? 이름을 이야 우와 컴퓨터 진짜 크다잉 바꼈네 왜 이렇게 와 왜 이렇게 커? 이거 그쵸?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게임 플레이 시간이 402시간이야 와 이거 402시간 한 거야? 402시간이면 며칠을 한 거죠? 2주 이상 한 거네 봤어 난 나만의 아 난 나만의 아 아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한번 쳐봐요 아 틀려 그럼 일단 답을 시켜야 되나? no no 윤영이 형이 매우 아재이기 때문에 이야 대박 대박 바음 하고 어떻다 이제 바비 형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나 인증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 네 네 좀 복잡하게 됐다 이거 누르면 돼요 뭐 이렇게 무척 패이고 아 근데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라 진짜 그 형이 진짜 옛날 사람 같아 핸드폰도 지금 최신 기종인데 그게 진짜 기능을 잘 몰라요 케이스 케이스도 올드한 거 있잖아요 막 카드 꽂아가지고 가죽으로 된 거 네 아버지들 많이 쓰시는 거 이야 와 자석 청소 부탁드리고 있대 야 우와 대박 대박 야 핫도그 봐봐 핫도그 종류가 몇 개야 둘 야 핫도그가 10가지가 넘는다 야 치킨도 있어 제육덮밥에 완숙프라이랑 모짜렐라 치즈를 먹으래 너무 많아 야 어느 정도 먹고 싶다 와 형 뭐 13200원어치를 먹어요 형 PC방에서 내 목소리 들래요? 아아 아 아 아 M 눌러봐요 M 오 들린다 들린다 갈 수 있죠 아 해 어려워요 핸드폰이랑 달라 아이씨 둘 셋 썼어 싸우려면 형 총이 있어야 돼 알죠? 어 아니 다 있어 알지 나 프로야 오오 총 있다 오 예 오오 오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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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 아이씨 오 한 명 더 있어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나 도와줘 나 도와줘 도와줄게 도와줄게 나 피할게 일단 잠깐만 됐어 끝 끝 끝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오야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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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야 야 영상통화 왜 왔어 누군데 형이 형 왜?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 정상이야 지금 정상인데 둘이 와 야 나 지금 나 총격전이 일어났거든? 어 좀 조용히 해주네 아니 총격전이 아니라 지금 아니 잠깐만 야 지금 너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내가 아니 내가 문제야 지금 어 야 야 잠깐만 어? 뭐 뭐라고? 문이 온다니까 정상이야 형 형 차 왔어 차 차 차 차 차 차 아니 죽게잉 어? 문이 온다니까 지금 문 싸움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 북한 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32등이라고 어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차 왔어 차 왔어 어이구 형 차 세웠어 차 세웠어 해촍 지갑 cru altar 수류탄 왔다 우리집에 수류탄 우리집에 수류탄 애착 ainsi 오우이우 아이고야 죽었어? 밥 먹어야지 밥먹고 있어 와 대박 야 이게 어떻게 피시마 음식이야 지금 유행하는 피시방 Survivork 적적할 때 혼자 뭘 사 먹기 적적할 때 이렇게 게임하면서 어떻습니까? 진짜 아재 같다 형이 식당을 갈 필요가 없어요 일찍 죽어서 다행이다 와 이거 녹화 안 되고 있는 거였어? 진짜? 안되네 이게 녹화 안 되고 있는 거였냐 안 돌아왔네 네 꺼져 있었어요 와 컴퓨터 진짜 크다 바꼈네 여기 있으니까 됐나? 약간 커져있던 거 같은데 드디어 윤형TV다 드디어 윤형TV다 비가 근데 쪼고 있는데 비 그쳤어? 저희 짐 빼야죠 선생님 어 맞다 정신이 없어요 선생님 일단은 돗자리는 좀 오바인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추워 살짝 에어메트도 에어메트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죠 어 날씨 날씨 좀 풀렸어 한강은 원래 나쁘지 않아요 야 오리배도 있다 오리배는 선생님 좀 힘들 거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일단은 저기다 그늘에다 필까? 그늘이요? 어 저기 아 쉽게 하다 여기 연 날리면 잘 날겠다 낭만 있다 윤형TV 이렇게 추운데 지금 화면상으로 추운지 안 추운지 모르시니까 따뜻한 척해 아 패딩이 있고요 빨리 아 날씨 너무 좋다 아 이래서 이래서 윤형형 윤형형 하는구나 패딩 괜히 입었다 너무 덥다 너무 추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 눈물 나 웃음이 난다 나는 이런 걸 원했던 게 아니거든 나 햇빛 쨍쨍해가지고 아 아 아 우와 눈물 나요 흫 뭐해 이게 아닌 이게 아닌데 아 아니 아 왜 안 돼 됐어요? 안 됐어? 왜 안 될까? 괜찮아? 괜찮아? 아니요 솔직 후기 이거 맞네 똑같은 거네 선풍기로 하는 거잖아요 몰라요 형 추워요 이거 포기하자 포기합시다 근데 연은 잘 나는데 연이요? 연도 날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런 날씨 뭐라도 하나 해보자 야 윤영 씨 망했어 망했어 제가 윤영이 형 되게 좋아해요 아시죠? 에어매트에서 사실 속이 많이 상했어요 아 형 이거 막 망했어 이러면은 또 윤영이 형 상처받아요 그 형 여려가지고 재밌게 편집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요 아직 하나밖에 안 했잖아요 힘내요 그냥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서 얘기를 해 봅시다 뭘 뭘 해야 이 윤영TV에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 아 잠깐만 아 형 왜 그래요 라면 먹으러 갑시다 고장 어? 아 하나는 된다 기계도 형을 안 도와주네요 우리가 이 라면을 먹으려고 날씨가 추운 거야 연 날리기 할 수 있겠다 연 연 있더라고 지금 팔더라고 그래요? 응 좋죠 맛있네 진짜 집에서 끓는 게 남은 것 같아요 집에서 끓였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먹을겠죠 일단은 바람이 좀 부니까 네 말대로 좀 따뜻한데 들어가면 먼저 가 어 뭐야 또 비가 오는 거야 설마 빨리 빨리 유람선 타러 가자 유람선? 어 아니면 연 날리고 카페? 어? 유람선 유람선 지금 늦었어 야 윤영TV 윤영TV 어? 유람선 형 시간이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갈 수 있어 아 그냥 그 운치를 느끼는 거지 운치 나는 한 번도 안 타봤단 말이야 아 저건가 보네 어떤가? 저거 아 아닌가? 갈매기야 어 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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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갈매기에서 20초 동안 눈 감고 이러고 있어 알았어 20초 진거 가위보 가위보 준비 시작 1 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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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물어봤는데 어 진짜? 1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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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뭐지? 내가 이제 재밌네 야 부산 안 가도 되네 뭐 부산 바다지 뭐야 이거 근데 윤영이 형이 상처는 받는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알려줘야 돼 갈매기들도 도와줘서 진행이 잘 된 거지만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큰일 났다 진짜 배 타고 이제 촬영 없을 텐데 다행이다 유람성이라서 타서 난 오늘 윤영TV가 망할 줄 알았어 망하지 않았어요 재밌어요 잘 밟아보소 뭐하자 사실 그게 형이 해야돼요 뭐가 내기에 젖잖아요 응 그건 내가 아니라 형이 해야돼 두 분 닉네임이나 성함 알려주시면 네 저는 송윤이 형 짱짱으로 하겠습니다 형 짱짱이요 사인 짱짱 무적지 무적 찬우입니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안 다쳤어 안 다 오 와 자세부터가 뭐 어 이게 더 무서운데 잠깐만 아 왜 왜 왜 팔 맞혔어 막 와 알려줘야지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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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몇 살이에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앉을 수 있어요? 와 8살이에요? 진짜요? 이름이 뭐예요? 수정야 수정야 반가워요 오빠는 아이콘이에요 네 아이콘 들어 봤어요 사랑을 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치 알죠? 와 여기 친구 친구 몇 살이에요? 11살 아이콘 알아요? 네 아 진짜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 둘 셋 넷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고마워요 이제 이제 형 이름은 선생님이네 고마워요 이제 저 공연 중이라 저 공연 좀 감상하고 네 이딴 좀 놀러 올게요 네 고마워 오늘 뭔가 진짜 재밌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러면 윤정TV 못한단 말이야 짠 무슨 꽁트 하는 것 같은데요? 고! 고! 오! 달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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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 대박! 대박! 여러분 대박! 아, 보고 있어요 윤정TV 촬영 중인데요 이렇게 보다는 하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상에도 없던 라면에 지금 유람선까지 타고 지금 저는 장보러 넘어갈 줄 알았더니 지금 저러고 있어요 말아라! 대박, 진짜 잘 납니다 한 번 잡아볼래? 네 비 오는데 잘 난다 성공했습니다 이야, 잘 간다 굿발로 가자 예 굿남동나들이 바바바바밤 얼싸 좋다, 얼싸 좋다 꿀 스케줄 얼싸 좋다 부산같이 굿내리야 얼싸 좋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냥 걷는 거 아우, 날씨 너무 좋아 나는 그냥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숍 갔다 밥 먹고 이러고 밥이랑... 아, 나... 나 그냥 뭐... 홍대회 참가 여기 참, 재밌는 게 내가 이 거리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걸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못했어요 아, 참 여긴 형 동네여서 그런 토익이 많겠네요 그쵸, 여기 원래는 이제 다 모래바닥이었는데 아, 오오오 다 이렇게 딱 깔렸죠 그쵸, 그쵸 이 도로를 갈아가지고 여기 연남, 여기 동교동 아, 연식, 연남동 부동산 하세요 아, 연식, 연남동 부동산 하세요 네,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는 동교동입니다 땅불식, 땅불식, 땅불식으로 온 거 같아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연남동으로 오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네, 연남, 연남, 연남 피이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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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부르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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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부끄러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 골목입니다 이쪽 골목에서 그리고 이쪽, 여기서 힐리스로 힐리스로 힐리스로, 그치, 그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었고 저쪽에서 저랑 상현이가 불장난하다가 굉장히 혼났었죠 저희들도 엄마한테 많이 와셨죠 네, 이쪽은 또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살던 곳인데 저기는 원래 우리 집 건물이었어요 아, 저기가? 우리 집,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우리 할아버지 거였는데 엄마, 아빠한테 항상 저는 우리 집 하나 하는지 몰랐어요 네 원래 그런 게 좋은 거예요 아, 춥다 여기 춥냐, 뭐 먹을 건데? 아, 여기 여기 이거 진짜 맛있거든 형이 여기로 안 와봤다 여기 굉장히 맛있어 가자 자, 잠시만 잠시만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제가 단골집입니다 아,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밥부터 먹고 시작해야지 금강상도 19강 안 됐습니다 이거를 빼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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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프로 방송인이 아니네 동PD? 지금 몇 년 차인데 다 년 차 안 됐지 우리 이모 네 돈수대 정식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네 내가 이렇게 깍두이를 푸고 있잖아요 네 그럼 김치를 좀 옆에다 푸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알았어요? 나 그런 거 안 푸거든요 알았어요 이거 어차피 다 못 먹어, 어설피 왜? 먹으면 어떡할래? 못 먹으면 어떡할래? 먹으면 어떡할래? 난... 난 한 입도 안 돼, 김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초보야? 초보도 티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려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해줘야 돼 나도 할 줄 알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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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사냐? 아, 그래서 반 남겨줬잖아요 진짜 아, 다 넣어, 다 넣어, 이렇게 아직 안 넣을 거야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을 말하면 동영이 좀 말 좀 잘 듣게 해 형네 어머니가 나한테 부탁하신 게 뭔지 알아? 반면 동바랑 행동 좀 하지 않을게 옆에서 잔소리 좀 하래 아 짜증 나 왜 이러고 살아야지 어쩔 수 없어 형이 내 형으로 태어난 인사 내 동생으로 태어난 걸 좋아해라 아 죽었다 진짜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안 움직이고 싶지? 너무 이동의 시간이야 목은 움직였어 작업실 꿈이야? 작업실 아무것도 없는데 작업실 너무 텀비긴 했지? 좋은 생각이야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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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진한이 형네 누나예요 똑같이 생겼죠 둘이 내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만드는 걸 배워보고 싶어 이거 생각해야지 누나한테 말씀드려 나도 한번 만들어보자 세현 누나는 커피 만들 줄 모르죠? 나 여기 사장이야 사장님이랑 바리스타랑은 또 다르지 않아요? 아닌가? 여기 보시면은 커피가 베트남으로 이렇게 다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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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다시 다시 시작 신고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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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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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만들었습니다 개프죠 그러면 이제 작업실을 뭘 꾸밀지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홍대 많으니까 형 아는 데 있어요? 피규어사 좀 아는 데? 알긴 알지 뭐부터 살까 그건데 일단 일어나고자 일어나서 알아봅시다 거리가 되게 낭만적이네 비가 오니까 더 그러네 와 이게 눈이야 비야 진눈깨비라는 거야 이 무식한 놈아 진눈깨비 그래 이 무식한 놈아 약간 도깨비 같다 진눈깨비라니까 무슨 도깨비야 이 무식한 놈아 진눈깨비 같다 구멍 뚫린다고 여기 어딘데? 여기 내가 아는 누나가 하는 데야 우리 형 친구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되게 여성여성하다 여기 보면은 멤버들이 있어 딸도 명이네 딱 여기 보면은 윤이 형이야 딱 뭔가 보면 윤이 형 같지 않아? 왼쪽이 찬호다 찬호 찬호 여기 진안이야 왜왜왜 쟤 작아서 바비 형 아 이거 뭐야?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바비 형이래요 서 봐봐 내가 투샷 잡아줄게 말을 말을 진짜 안 듣게 생겼어요 이거 이거 트롤이래 이거 사자 그래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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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지피 넣을까? 어 딱 이렇게 이렇게요 베이스가 너무 작네요 공룡 야 폴대 아이 좋네 음악도 크고 아이 좋네요 아.. 막막하다잉 형이 조명을 달아줘 내가 나머지 거를 쫙 깔게 아우 힘들다 자 가보자 가보자 아 내일 하자 뭐라고? 아직까지는 않았는데? 아 여기 너무.. 너무 막막하다 아 연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내가 못 여는 거야? 이거 해주세요 왜 그걸? 안 열려요 이거 나사 도라이버 풀어야 되는 건가? 진이 형 혹시 도라이버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 어쩔 수 없어 꼬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잖아 그거 아 놀라 야 하지마 나한테 들이대지마 제발 나한테 들이대지마 어? 이렇게 미켜봐 미켜봐 얼레 깔끔하네요 얼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거를 이렇게 박을 거니까 여기 다 박고 이렇게.. 머리야 엄마 이쪽으로 박아야 되세요 둘 셋 여기서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고 여기다 박고 이렇게 다 될 것 같애 됐으면 좋겠다 좋아, 고작해 색깔이 색깔이 아, 좋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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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야 근데 가야 돼 지금 어 크네? 6시야 끝났다 그래도 이걸 또 이렇게 해냅니다 우리가 잘했네 무지개 있어 좋아 다행히 머리가 우와 야 아늑하다 여기도 고기 굽는 건가 봐 오 따뜻해 이거 진짜 풀이다? 우와 막걸리를 한 잔 먹어볼까? 이거 흔들어 먹는 거죠? 아 나 마음대로 해 흔들어 먹어도 돼 난 막걸리 안 먹어본 거 같은데 한 번도 아 아이 바보야 그걸 잊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탄산인데 네 어떡해 너무 축축해요 아휴 안녕 친구 왔어요 왜 혼자 있냐? 아 개탄으로 있어 안녕하세요 오늘 둘이 안 싸웠어? 난 오늘 하루 종일 밤에 싸웠어 그냥 우린 이끌래요 아 맛있겠다잉 왠지 지난주년에 들어오면 되게 시끄러울 거 같지 않아? 취해가지고 오 왔어요? 다 뭐하노? 이 형 한껏 취했는데? 다 뭐하노? 지금 부산에서 와서 다 캤지 엄마 우리 부산 남자도 왔다 아이가 아인교 아인교 이게 눈이 지금 부산에서 올라온 거야 아유 잘되보네 아이고 북한산 소년 들어와 여기 들어가면 돼? 우리도 우리도 형 한 점심 지나도록 왔어 엄마 취했나? 죽겠어 아 근데 여기 되게 좋다 아유 고기 나왔습니다 고기도 그거예요 직접 마장농 가서 사온 거 떡볶이 떡볶이 아 이거 범일 동 여기가 되게 유명하다 하더라고요 저희 죽으시려고 먹어봐 아니 별로 안 매워 맛있게 매워 아 아 이 놈 봐 찬호 비하인드 거 응 처음 먹을 때 맛이 좀 특이한데 계속 생각나 소스 걷어내는 거 봐 혼자서 야 많이 걷어내야겠다 오우 아 배불러 우리 오케이 이거 좀 먹어볼래? 마지막이 마지막 아니 형 나도 괜찮아요 뭐 얼마 하더라 야 두산에서 사면 돼 응? 되게 매운데 왜 이렇게 매워? 야 이거 소스 제대로 찍어 먹으면 돼 빨리 수익이야 나 어디 앉아? 너 저기 앉아 멋있어 그래 야 우린 일단 유람선을 탔어 그래서 이제 갈매기 밥도 주고 오우 추운데 비가 내리는데 아니 대박이야 나 손가락 나갈 뻔했잖아 아 진짜 갈매기한테 나 손가락 나갈 뻔했어 진짜 그치 갈매기 그 발톱이 독수리였다니까 진짜로 그 순식간에 내가 손을 이렇게 안 뺐으면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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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뻔해 아 모르겠다 내가 그 아 쟤 눈빛 봐 일단 윤형이 얘기는 한 50% 과장이 섞여있다 보면 돼 아 여긴 불량배야 여긴 불량배야 여긴 불량배야 진짜 글쎄 이 팀 못 이겨 사람들이 우리 알아보나 안 알아보나 하고 싶었는데 맞아 맞아 그거 누가 아이디어야? 윤형이 형이지 아 이거 무조건이지 근데 유람선이잖아요 애기들이 다 윤형이 형 주변에 한 대여섯 명이 몰랐어 진짜 나 둘 다 쌓았어 몰라 근데 신기한 건 바비를 몰라 보통 바비 하면 어 바비 이렇게 아는데 그럼 윤형은 알아? 바비? 윤형은 이랬어 제일 인기게 많을 것 같다고 에이 에이 제일 인기게 많을 것 같다 에이 에이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정독 적당히 알아 여자아이가 그랬어 여자아이가 아니 그냥 궁금해요 우리? 두상 가서 뭐였어 나도 왠지 또 이런 데 가니까 또 약간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 맞아 혹시 저기 가세요? 했는데 대부분 얼굴을 보면 잘 몰라 몰라 그 다음에 형이랑 나랑 택시 뒤에서 사랑했다가 싸비 불러왔는데 못 알아들어줬잖아 아 진짜 와 거기까지 갔어 오늘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한 추억이 됐다 근데 나도 북한산 초입에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뭐야 학교인가? 뭐야 사랑을 했다 알아? 내가 학교실이에요 고 비하인드 아이드 아이들아 여기까지는 못한 거야 아니 근데 우리가 다음 회차를 위해서 좀 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인지도 조사 오늘 딱 다 뭐 물어보고 했더만 아이콘 알리려고 이제 인지도 조사를 계속 베이스로 깔고 갔으면 좋겠거든 좀 더 알리려면 어떤 식으로 인지도 조사를 하면 좋을까 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뭐 아무튼 이제 오늘 하루 고생했고 어? 이제 시작이에요 10분에 일어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아이콘TV 아이콘TV 본격적으로 시켜보려고 네! 겟이 레디! 좋다! 나이스 마무리 아이콘 아이콘 굿발로 가자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리시라요 떠나요 떠나요 제주도 푸른밭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운동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리라는 걸 받으러 갑니다 제가 막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참 안녕하세요 나 어제부터 식단 시작했어 날씨 해야지 너의 허벅지가 아파트만 말이 되는 소리야 혹시 아파트만 할 수가 있어? 너무 졸려 자는 거 찍으면 되나 이렇게 그렇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라? 여기서 쥬네가 써보집니다 모자마자 모자마자 으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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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승리한테 얘기하지 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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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시하는 얘기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에 출연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출연했구나! 설렘 중.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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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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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심화 끝! 오마이갓! 이것은 진환캠! 음... 저의... 숙소 생활 보여주는 거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누워있는데 같이 산책이나 갑시다 예 산책스 너 돈 있냐? 돈 있어? 나 돈 좀 왜? 나 그냥 한강 좀 산책하려고 나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돈이 없어 현금 있냐? 현금은? 카드? 응 카드 빌려줄 거야? 응 이거? 응 노란색? 어, 노란색 나 간다 아, 잘 와 나... 나 왜 왜 왜 나 핸드폰에 전화 한 번만 해줘 어떡해 전화 좀 해줘 아, 어디 갔지? 이렇게 맨날... 맨날 잃어버려야 이거 걸었어? 어, 걸고 있어 뭐 있니? 잘 찾았습니다 아이, 나 바본가 봐 됐어! 찾았어!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예쁘네 예쁘네 하하하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냐 하하하 네, 네 하하하 연예인이야 꼭 연예인처럼 하고 다녀 응 응 저기, 항상 예쁘잖아 한도가 얼마일까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하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지 한번 주세요 따뜻한가요? 네 네 산책을 할 날씨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왔으니까 남자라면 무라도 해야죠, 칼 뽑았으면 나갑시다 한강으로 갑시다 아유, 추워 하나 둘 셋 휴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애들이 새예요, 새 lens 휴 청중 찬물법 Gothen gez음 지은 몰鈴 omas 없는 spontaneously 아휴, 이거 은근 은근 위 디프 파 orbit 찾는 오호 한 명의 셀프캠 지금은 비아이가 혼자 밥을 못 먹었다고 해서 바로 목살 김치 볶음밥을 만들 거예요 촬영을 하면서 할 거예요 절대 요리하는 사람은 기름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요리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부족해 그러면 이제 데리아키 소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겠죠? 비아이가 시식하는 것만 찍으면 돼요 왜 안 와? 비아이 내 거야 내 거 너의 밥은 돌이 되었어 맛있겠다 카메라 이렇게 돌고 있었어? 타라키마스 한 입만 더 좀 해줘 뭐 한 입 한 입 먹어봐 냄새 추겠다 냄새 추겠다 욕할 수도 없고 이러고 밥 먹으러 간다고? 이러고 밥 먹으러 간다고? 해도 돼요? 올려야지 내가 또 얘 다 빼줄까? 모친소 누구만 섭외 들어왔어? 그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얘가 갔어요 왜 그러면 갔죠? 귀엽게 생겼어요 비아이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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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드세요 너 지금 화나가 갈 때 너가 생일 갔어 아이고야 눈물 콧물 다 뺐어 아이고야 야 근데 너무 정신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한테 받기 싫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들 앞에서 갑자기 JTBC